이번에는 우리 철수 형, 안철수, 우리 철수 형이 왜 이렇게 안될까요? 우리가 옷이라는 게 있으면은 옷을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내가 편하고 핏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핏도 좋거든 근데 그분이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안철수라는 명예하고 제보까지 누릴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학자고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개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였는데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곳에 와 있는 거지 한 개 당은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괜히 이렇게 정치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학자로 돌아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글쎄, 그분은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3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글쎄, 안 하시면서도 난 학자로 가셔서 안철수라는 교수 학자의 명예를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다음 대선 때 나올 것 같아요? 그분은 아마 자본력이 있으니까 또 나오실 거예요 근데 괜한 욕심 그만 좀 피우셨으면 좋겠어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아니지 아닌 옷을 입으신 거예요